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운전자 공간을 총 2회에 걸쳐서 영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운전자 공간을 최초로 공개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운전자 공간의 차별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이 드디어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요. 해외대로 뿐만 아니라 국내 도로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출시 시점은 대략 11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시스 로드맵에 따라서 이번에 출시될 GV80의 경우 미들 사이즈의 럭셔리 SUV인데요. 차체의 크기는 중형 SUV인 산타펫보다 조금 크고요.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제네시스 GV80만의 실내 공간과 추가적인 세부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첨단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료탱크의 사이즈는 무려 80리터로 차별적인 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가 47리터고요.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70리터, 그리고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 큰 차체죠. 71리터, 그리고 가장 큰 승합차라고 할 수 있는 스타렉스의 경우 75리터 정도의 연료탱크 용량을 제공하는데요. 제네시스 GV80이 무려 80리터라는 점은 상당히 차별성이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제네시스 실내 공간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실내 공간은 어떤 차별성을 제공할까요? 첫 번째, 운전자의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은 바로 헤드레스트죠. 헤드레스트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인 GV90과 함께 비교해 보면요. GV90의 헤드레스트는요. 헤드레스트를 두 번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GV80의 경우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보다는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보급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차량들과 비교해 본다면 앞뒤로 좌우로 폭이 상당히 넓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급형 차량의 경우 신체를 구입하고도 이 헤드레스트가 실제 목을 잘 못 받쳐주는 어떤 밀착감이나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베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GV80의 경우 운전자 등받이까지 앞쪽으로 전진된 헤드레스트의 경우 안정적으로 머리를 잡아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도우 캐치와 함께 1열 도우 내부에는 금속 재질로 감싼 형태의 스피커인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 공통적으로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GV80의 경우도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2부에서 새롭게 적용된 크리스탈 터치패드를 알려드렸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의 터치패드는요. 새롭게 적용된 전자식 변속기와 함께 조작이 익숙해진다면 운전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기아 박스에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한들이 없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기아 노무가 없어졌고요. 덕분에 기아 박스 주변의 공간 활용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나 넥소에서 보듬 방식에 하단 수납 공간이 새롭게 제공되는데요. 자동차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지갑이나 핸드폰 또 각종 키와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점은 크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의 경우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까 시트나 공저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죠. 실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외장재에서도요. 실내 분위기가 동일한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 보급형 차량에서는요. 회색통 그레이나 블랙 색상으로 플라스틱 외장재 마감이 되어 있는 것과 봤을 때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도어 내부에는요. 3개의 렉시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라도 사실 2개 정도의 고역과 중저역을 담당하는 2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GV80에는 3개의 스피커가 제공되면서요. 고역, 중역, 저역까지도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사실 저도 여러 번 사운드를 테스트해 보고 궁금해 들어보기도 하는데요. 플래그십 세단이 GV90이라고 하더라도요. 경쟁 차량보다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볼보 브랜드와 같은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컸었죠. GV80에서는 그런 어떤 음질적인 사운드의 성향까지도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1열 시트 후면에 장착된 포켓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90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은요. 탑승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열의 공간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어요. GV80과 관련해서 연목구름에게 그동안 가장 많이 문의해 준 부분이 바로 7인승이 존재합니까? 이런 부분인데요. 연목구름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3열 승객을 위한 쿼터글라스가 보이시죠? 쿼터글라스 하단에는 3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를 통해서 3열 고객에게 시원한 바람이나 뜨거운 바람들을 데워진 바람들을 제공하고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열 승객을 위한 스피커가 역시 제공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스피커 하단에는 총 6개 정도의 버튼들을 제공하는데 모두 전동식 버튼들이 제공된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이 버튼은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열거나 닫거나 폴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3열뿐만 아니라 2열 시트까지도 전동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 3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80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폴딩 스위치 중간에는 12V 시가잭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 3열에 시가잭이 제공되는 차량도 찾아보기 힘들죠. 7인식이 제공된다는 점은 굳이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스파이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홈면부 창문 쪽을 보시게 되면 3열 헤드레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열 시트의 경우 국내 버전에서 출시가 될까요? 또는 어쩌면 해외용으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출시 시점에서 추가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의 휠은요. 미셸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격은 265, 40, R22. 무려 22인치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느낌의 대배기량 고성능 차량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새롭게 개발한 6기통 직렬 엔진은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죠. 징결 엔진에 실린더 블록이 포착되었습니다. 경량화 기술이 도입된 엔진은요. 기존의 어떤 주철 방식의 엔진이 아닌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적용하면서 무게를 줄이게 되죠. 무게를 줄이게 되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연비를 높이면 더불어 높은 퍼포먼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이 GV80에 적용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터웠던 위장막 차량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 1부와 2부에서는요. 외부 디자인 그리고 예상도 운전자의 공간을 중점으로 알려드렸는데요. 2번 3부에서는 실내 공간까지 사실상 공개가 되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제외한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못구름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올해 G80 풀체인지 모델을 포함한 최초의 SUV인 GV80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해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된다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